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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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서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강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저를 지원하기 위해 강서를 찾아주셨던 문의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 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저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숨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를 성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강서의 미래와 강서의 발전을 위해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교훈 후보였습니다. 수고한 박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진교훈 강서구청장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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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교훈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